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분과위원 서덕승입니다. 저희 분과 제안사업은 삶이 아름다운 여성신화조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말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성별 고정관념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시설이나 문구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업은 민과 강이 협력하여 시민참여단을 양성하고 여성가족친화활동을 통해 여성과 가족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길 소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평평성, 돌봄, 소통, 가족친화환경 가치가 실현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여성가족친화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및 건강한 가족친화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는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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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